안녕 저희는 지금 오랜만에 심해 영화를 보러 가고 있습니다 낙습 뭐 보러 가요? 뭐였지? 엑시트 엑시트 아 아면서 왜 물어봤어? 뭐 보러 가요? 엑시트 낙시트 핫콘 드실 거예요? 핫콘은 안 먹습니다 핫콘 말고 그냥 아 먹을까 고민인데 안돼 안돼 그냥 간단하게 먹고 하자 네 그렇습니다 지금 어두워서 잘 안보인다 응 그랬으면 괜찮게 나온 것 같아 형 나는 아예 까매 눈이 안보여 그러네 모자를 조금 젖혀봐 지금 이게 얼마만의 영상 찍는거야 지금 엄청 오래됐다 이제 저희는 영화를 보러 가겠습니다 안녕 우리도 문화인 난 동인 여기서 셀카를 찍고 올릴게요 야 같이 찍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부가 한 끼 찍어주면 안돼 이렇게 탁 해가지고 이렇게 탁 하면 영화관 보책 하는 영화관에 승관 이동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하나 둘 셋 이렇게 딱 하다 가끔 멋있는 목소리도 내드려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는 지금 영화를 보러 가고 있어요 여러분도 같이 가실래요? 제가 빨리 영화를 보러 가고 싶은 마음에 제가 또 제 꿈이 또 닌자 아니겠습니까 제가 또 열심히 가겠습니다 언제나 꿈인 모습만 보여드리면 그랬어요 여러분들도 인간적인 모습을 좀 보여드려야지 사실 인간적인 보다는 좀 자연의 모습 같긴 한데 나 찍고 있니? 그래? 여러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도 저희의 그거라 저기요 형 오늘 브이라이브 했었어? 응 언제였는데? 모니터링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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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다던 사랑 힘들게 하는지 옆에서 쳐다봤어요 죄송해요 옆에서 쳐다봤어 자 오늘 조금 머리가 찰랑찰랑 머리가 찰랑찰랑 머리가 찰랑찰랑 거리네요 머리가 찰랑찰랑 거리네요 섹시해 나 이럴 기분인데 너가 항상 나한테 이런다고 어?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알아요 빨리 좀 먹어 차 날먹어 여기 와서 돌려놓으면 멕시트 됐다 이제 뭐를 사러 가 아 CGV 앞에 찍고 보셔야 된다 뭐? 아 맞네 안에 들어갔으니까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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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찍고 있어? 어 나 여드름 났어 나 여드름 났 남자야 연하 나요 진짜요? 안녕 아니야 너 또 나 이상한게 찍은거야? 응 응 나 내가 이상한게 찍지 않았어 TV봄봄 맛있던데 영화 보러 왔는데 응 야식 먹으러 갔는데 나도 하나 먹어야 될 것 같아 나도 하나 먹어야 될 것 같아 그쵸 뭐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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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갈까? 아직 세미니까 안 나왔다 금방 나올 것 같은데 자 여러분 제가 먹어야지 제가 가만요 영화를 분명히 영화를 보러 왔어요 근데 짜잔 오늘 제가 다 먹을 겁니다 오 다 드실거에요? 네 영화 재밌게 보면서 맛있게 먹고 오겠습니다 아니요 들어갑시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갑시다 우리 진현이 찾으러 가래 진현이 뭐야 내가 요 칠에 이거 칠에 뭐 이거 너 재밌게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워 이렇게 제이라 재미도 이쁘라 하 제이는 영화를 다 보고 제 숙소로 가는 길입니다 진짜 재밌게 봤어요 여러분 영화가 되게 가볍고 좀 재밌는 내용이어서 보기 좋은 영화인 것 같아요 재밌습니다 여러분도 꼭 한번 보시길 바랄게요 저희는 이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아까 끝난거 아니에요? 응 그냥 찍는거에요